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 후소 3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은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독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말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인간도 서로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과 끝은 꼭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저 하늘과 땅의 시작도 있고 끝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죽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지옥으로 가서 거기 불이 활활활 타는데 꼬지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타고 육체는 불에 가면 따숩고 대고 타고 죽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샤악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고룩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오 고룩하고 경건하고 회개하여 의에 이르는 사람은 우리 입으로 형원할 수 없는 행복한 천국에 날아가서 시원히 사는 그날이 오는데 그 행복한 천국의 말로 형원할 수 없는 축복의 날이 여러분의 몫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가만히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죽어 죽으면 지옥 가겠다 그런데 본인은 나는 그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지옥 가겠느냐고 속으로 항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안타까워서 설교를 통해서 그거 아니야 하고 외쳐대도 그 사람은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지으신 인간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산다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쇼 이거는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계심은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러고 대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인간을 단 한 번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실이 없고 불행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악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신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 속에 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느냐 그놈이 마귀여 죄여 저주라 이 말입니다 원수 그런데 불행하게 하는 이 죄 이거 마귀에게서 왔어 마귀에게서부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병 들고 가난하고 온갖 고통 다 당하고 그리고 죽어서 저 지옥에 가서 시원히 고통당할 인간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예수 그리도 확실한 구원주가 누군가 아시는 분 아멘합시다 당신 행복한 사람이야 전 세계의 부자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전 세계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구세주를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왜? 그 구세주 따라 중국 가서 영원히 살해하니까 구세주 모르는 사람 마귀 따라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살해하니까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야 절대 안 될 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을 모아서 어떤 통지간에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지키하고 조주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이 땅에서 돈 준다고 권세 준다고 명예 준다고 온갖 수작을 탁 뿌리다가 그가 목숨이 끝나는 순간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온갖 고통을 탁할 마귀 역사 그 놈이 안 보여서 끌려다니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계속 날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에게 위대한 은혜와 영생을 키워볼 주시는 큰 뜻을 가지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야 이분 나의 구세주야 이분이 나의 구세주야 이분이 나 지옥 갈 문제 병들 문제 조주받을 문제 가난한 문제 싹 다 해결한 분이야 이분은 나의 구세주야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인정해 드려야 돼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안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병들고 조주받고 고통당하고 죽으면 지옥에 가서 시원히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옥이 심한 고통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0조를 보니까 거기는 타는 불못이 있는데 무왕 불못인데 오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겁고 내일보다 모래가 더 뜨거운데 죽지도 아니오 타지도 아니오 여기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들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마귀 역사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희들이 고통당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서 갚아서 해결해 줄게 이 사실만 딱 믿고 회개해 그리고 지옥의 신세를 변해서 중국 가서 영원히 살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겁니다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수구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로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피 흘려서 해결했으니 나는 예수가 이렇게 죽어야 할 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만 하고 믿기만 하면 고통의 지옥의 신세를 변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쉬운 구원인가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대학교 한번 가려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돈 없는 사람은 대학을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학교가 폐교되는 날이 온다는데 그런 날이 되면 더 힘든 날이 올지도 올지도 모르겠지요 올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은 설교 잘 듣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네 나는 진짜 죄인이네 이 죄값으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았다 맞아 천만원 빚진 자는 천만원 빚 갚으면 차이와듯이 내가 죽어서 지옥 갈 때 예수님이 갚았으니 나는 더 이상 지옥 갈 미천이 끝나버렸구나 주님이 갚아 버렸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입으로 형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에서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우리가 허물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매맞고 징계받고 고통당하고 병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아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죄책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병든 것도 예수가 죄책에 맞아서 내 아픔을 대신 담당해서 해결해 준다 우리는 태양같아서 그렇다나요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대신 다 담당했으니 그 사실만 딱 믿으면 주눅 가서 영원히 살아 예 이 땅은 버티고 살아봤자 낙은의 길이야 예 나도 충청도 저 부여 땅에서 태어나서 서울 와서 이사를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 어디서 보면 내 말뚝받고 살아야 할 주소는 없어 없어 이제 나도 여기서 어느 날인가 때가 되면 죽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 우리 번양 아버지 집에 가야 돼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이 땅은 주소도 없고 말뚝받고 살아야 할 어떤 기초도 없는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최초에 얼마나 행복한 인간이었소 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딱 만드시고 너희들 커져가져 공기도 커져 마시오 물도 커져 마시오 그리고 저 태양에너지도 그냥 가져 흙도 그냥 가져 심있는 열매도 네 맘대로 따서 먹고 살아 그리고 물고기도 잡아먹어 다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살고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잔에게 말하기를 야 너 다 내 힘으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지만 저 에덴이라는 행복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증명주고 왜?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지 말라고 일러준 거요 죽지 말라고 일러준 겁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교육시키면서 망하지 않기를 바랐던 주님 그런데 마귀라님이 뱀을 이용해서 에덴에 들어와서 여자 하와에게 여자가 조금 어리석게 보이나 봐 남자보다는 약간 마귀가 볼 때 어리석게 보이나 봐 하와야 왜 그러니 너 선악과 왜 안 먹니 선악과 안 먹는 까닭은 하나님이 먹으면 종룡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아니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이면 눈이 확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단다 이야 저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 돼 내가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이 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든 피주물이 창조자가 될 수 있다니까 되게 크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와는 뱀이 먹으라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가 먹으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 죄값으로 그 죄값으로 죄를 범하는 순간에 육체가 있는 동안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고 온갖 고통 다 당하여야 되고 그리고 병 들고 가난하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자식 난이 속삭이고 말 안 듣고 시집가서 저 남자 만나면 영원히 행복하라 했더니 숙달 살아보니까 어쩌다 저런 거 만났나 모르겠고 장가 가서 저 여자 만나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보자 했더니 한 달도 안 지나가서 둘이 싸움에 박치면서 이혼장에 도장 찍고 네가 전부 다 누가 아는 짓이냐 지금도 여전히 마귀사단 귀신 역사 죄가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질매름으로 칭한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이 영육간에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혈육간에 묻은 고통을 탁 질머지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도 죽어서는 안 될 뿐이 피 흘려 죽으셔서 탁 이루었다 너희는 이 사실만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마귀사단 마귀사단 제 지옥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충독에서 영원히 살자 주님의 요구에 통해하시면 아멘합시다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리 말해도 머리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중심의 실상은 뭐 그러면 맛집 있지 뭐 믿지 뭐 뭐 믿어서 뭐 손해보는 거 없네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만 얻어 먹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는 말하지 않지만 내가 돈 벌으면 내가 탕수육으로 갚아줘야 돼요 이게 인간이 신세 직후 은혜 입은 사람에 대한 양심의 발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죄와 조주와 마귀 사탄 귀신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내가 지옥 갈 죄값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서 그런 것도 있나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에 치부한다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사실로 감사 내가 배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은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죄와 고통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가져야만이 감사가 절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안 가진 사람이 무슨 구원이야 안 가진 사람이 무슨 구원이야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야 주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요 소유하는 것이요 영원히 그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중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이야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저분이 왕이 되면 저분이 왕이 되면 노마 강대국 저까지껏 천복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국권이 횡불될 때 회복될 때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런 용광 중에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때 내 형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께 그에게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그런 용광 그런 대접 그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비대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가는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서 대숙물로 주러 왔다 대숙물로 주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몰라서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가는 사람들 그들이 듣든 알든 알든 모르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그 사람 오늘 만약에 사고 나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봐 그까짓 거 뺨 좀 맞는다고 존도 그만둬 발길을 좀 채인다고 존도 그만둬 욕 먹는다고 존도 그만둬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받았다면 우린 무슨 일이지도 지옥 가는 사람 막아주는데 그 사람 살려야 되는데 욕을 얻든 멸시 얻든 무시 얻든 돈이든 하나 없이 그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 것이 양심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옥 가서 견뎌 어떻게 지옥 가서 견뎌 어떻게 지옥 가서 견뎌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 세월이 흘러서 윤석전 목사가 천국 가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가서 만나볼 것이고 이제 쫙쫙 내 교족부 갖고 갈 테요 뭐 천국에도 있겠지 뭐 가서 하나하나 올라오는 곳 봐서 전부 우리 집에 모여서 구형 예배 한번 드리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린 전부 천국에서 만나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육체도 긍정하고 가정도 형통하고 하는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더 소망하는 것은 오늘 딱 죽어도 중국 갈 수 있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것이 가장 귀한 보배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죽어도 중국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알고 예수께 와서 정말로 죄팀을 벌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왜 죄인이었느냐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죄인이라 이 말이오 김씨 속에서 나오는 건 싹 다 김씨요 윤씨 속에서 나오는 건 싹 다 용씨 죄인 속에 나오는 건 싹 다 죄인이오 송살이 속에서 나오는 건 싹 다 송살이오 고양이 속에서는 고양이밖에 안 나와 죄인에게는 죄인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노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 뭘 말면 마 세상에 죄가 돌아오고 죄로 말면 마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죄의 해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로 오는 저주 저주로는 사망 사망으로는 지옥이라는 근본적인 고통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노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도 안에 있는 자는 철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치 그분이 내 죄 짊어지고 죽어서 해결했는데 무슨 정죄가 있겠소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되신 분 아멘합시다 참 감사한 거요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 혹시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불행하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행복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면서 행복하십시오 당신 속에 행복을 누릴만한 충만한 기업이 바로 오늘 죽어도 중국 갈 믿음입니다 인정하시면 하면 합시다 자 마귀가 어떤 놈이냐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인간을 죽여서 지옥 보내고 인간을 죽여서 지옥 보내고 이런 놈이라는 거야 요한 1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나타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의를 벼라라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죄직하고 병들기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일 우리는 참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의 이의를 우리는 사용되는 자가 되지 말길 바라며 하나님의 이의에 쓰여지는 여러분들을 지배므로 치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이의를 벼라라 왔다 그래서 죄직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병들기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저주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지옥 보내는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이의를 벼라라 왔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내 죄값을 갚아 줘버렸으니 지옥 보낼 하던 미천도 없지 않아 우리는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선언했다고 인정하시는 분 하면 합시다 그리고 선언 받으신 분 하면 합시다 그 증거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각각 회귀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귀한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나니 성령 받으신 분 하면 합시다 아무 걱정 없어요 오늘 죽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보다 억만배 좋은 천국이 기다리니까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도 죽는다면 두렵지 왜 두려울까? 왜 두려울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믿지마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마귀의 일은 죄직해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일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그를 멸하고 내 죄를 담당하고 회객해 만들어도 천국 보내는 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일에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예수의 일로 구원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바로 이 전도야 전도 12에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문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주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 죄를 지켜 만들어서 죽여서 지옥 보내는 세력 이걸 없이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맞아 죄로 죽어서 지옥 가야 하니까 죄만 해결되면 마귀가 인간을 죽이고 지옥 보낼 어떤 자원도 없어지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국로는 바로 예수의 짊어지고 죽은 정보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마귀의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었다 마귀의 일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자유를 얻으신 분만 아멘합시다 수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본성하라 했음에 땅에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인간들이 하는 일은 정육적이고 성적인 타락이고 동성애고 일부 다처제고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심승만 또 못한 죄를 계속 쳐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사 사람을 주면에서 싹 다 없애버리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백년후만 없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과 신령한 의의가 있는 노아를 불러요 노아야 예 방주를 지어라 자기 천재산을 다 들여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지을 때 앞집에 김소방 뒷집에 박소방 뭐 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뭐 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천재산을 다 들여서 방주를 짓는 거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신령한 영혼의 때 축복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영혼이 살려고 영혼이 살려고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방주문을 열어라 그리고 타라구려라 방주를 타시오 방주를 타시오 곧 비가 쏟아져 홍보가 나서 인류는 팍! 밀망합니다 방주를 타세요 그리두 저 늙은이 정신병자야 역사에 지금 그런 홍수가 난 적이 없고 비가 좀 많이 오면 높은 곳에 가면 되고 더 많이 오면 산킹턱에 가면 되고 더 많이 오면 산곡대기 올라가면 된다 이게 생각했던 모양이야 지금까지 그런 홍수가 난 적이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 그 부자 그 정육이 없고 충족에 아주 만족 그리고 온갖 범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죄지만 또 못한 인간들의 성적인 타락 이거 없애보려고 착정했는데 한 사람도 방주해야 한다 주님의 목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여 살려고 오는 자만 듣는 거야 주님의 목소리가 믿어줘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 소리가 아무나 틀어지는 줄 알아? 아무나 아주 듣고서 예수 믿는 줄 알아? 아니야 축복받은 사람이어야 돼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소리에 아멘 오는 거 이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시간이 지나 이제 방주문을 닫아요 그런데 짐승들은 암코 숲곳이 전부 다 방주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들은 종자를 남기기 위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인 거요 짐승은 폐 안에 들어와서 탁 살았는데 인간은 아주 노와 여덟 식구 말고는 한 사람도 안 들어온 거요 예 보세요 이렇게 그때부터 노와야 방주문을 타더라 타던 때부터 홍수가 나서 인류가 싹 다 멸망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몸부림 쳤고서 그때 폐 탈 걸 그때 방주 탈 걸 소용없어 지금도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예수 믿어야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그때 믿을 걸 소용없는 소리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은 때여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교회가 못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종교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보려면 기독교라는 종교로 치부고 말아버리는 이 오해 그 오해가 당신을 지옥에 불살라버릴 때 두 번 다시 당신은 나올 기회가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정신체라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방주 안에 들어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교회만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창으로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넌 지옥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기왕이면 방주 안에 푹 들어가 버려 세상에 안 보이게 들어가 버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들어가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여기서 영원한 추수를 가지고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신령한 고주지요 주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방주를 타라니 안 타서 노아의 여덟 식구만 죽음에서 변했고 나머지는 땅을 타고 그럴 줄 알아서는 방주를 탈걸 탈걸 그럴 줄 알아서는 목사님께서 저녁마다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의 피의 공로 꼽을 잡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라촌도하며 살아라 그럴 줄 알아서는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살걸 지옥가서 몸부림치고 땅 쳐봐야 소용없어 소용없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오늘 목숨이 끊어져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만은 확실해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나만 믿어주는 게 아니야 내 자식도 데리고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면 안 되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데리고 천국 가고 싶어 내 부모도 데리고 천국 가고 싶어 이건 데리고 가지 말라 해도 악착스럽게 황주에 타자 예수 믿자 살자 말하게 돼 있소 그래서 자기 부인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후원받고 악세게 남편을 끌고 댕겨서 그런데 끌려오는 남편은 쫙 뒤에 앉아서 너 앞에 가서 난 뒤에 앉았을게 앉아서 아멘도 않고 끝나기만 바라요 왜냐?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마누라한테 끌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부인은 혹시 우리 남편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지 못 받았나 나가보면 지난주 그대로요 실망이 커가지고 여보 좀 앞자리 오면 안 돼 아야 앞자리 어떻게 가 뒷자리 가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 뒷자리 아 그 집 핍박 않고 뒷자리 온 것도 다행이지 다행이지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어쩌다 들려 여보 나마리 오늘 목사님 말씀이 들린데 다 나보고 오는 소리 같은데 이제 콧귀었구나 이제 콧귀었구나 좀 앞으로 가면은 애들 드리고 앞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들 많아 여기 많아 여기 정말로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드리라 노와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방주질 때 그 여덟 식구가 살듯이 내가 예수 믿으면 죽은 내 집안 다 구원받고야 만다는 거 그거는 바로 천년 속에도 전두왕투는 못 견딘다는 거야 전두태고야 만다는 거야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야 내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피해 공로를 이탈하고 있지 않냐 빨리 피해 방주로 들어가자 빨리 은혜의 방주로 들어가자 들어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 회개밖에 없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는 중말로 죄 아래에서 생명적이고 운명적인 고통을 벗어내던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준비된 십자가의 피해 공로로 만든 인류가 다 들어가서 피구원의 피해 방주 구원의 피해 방주 우리 모두 그 안에 있으신 분 아멘합시다 그 피를 마시고 그의 특성의 생명으로 살고 그 살을 먹고 그 특성의 양식으로 사는 분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악해져 있느냐 그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불악해지지 않는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에 노아의 때 같은 날 이 세상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암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노아의 때같이 인자가 임할 때 예수의 피의 방주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예수가 최사하고 내 죄를 구원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 나가 있으면 군은님이 미안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우리 모두 연세중앙교회 성도 한국교회 성도 전세계교회 성도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아니 부지런히 예수 잘 믿고 먼저 자기가 구원받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세상도 지옥까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 예 여기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시에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라고는 내가 임명장을 받았어 그래서 건져야 돼 또 한 사람은 나는 임명장을 안 받았으니 나는 목 안 건져 그럴싸 임명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서 살리고 싶은 것은 임명장이 있든 없든 똑같이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사명이 있네 없네 따지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도 안고 못 견디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의 태도인데 그런데 천도 안는 사람은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양을 묻고 싶은 거야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지옥 가면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지옥은 안 된다 아멘 합시다 38절에 홍수 전의 노아가 방지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이 맘도 그렇다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먹어야 된대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대요 자기 육신이 원하는 요구대로 다 해야 된대요 이것이 행복이래요 그런데 죽을 때 가보면 자기 혼자 병원에서 비춰물 눈이 쑥 들어가서 눈 꼭 가면 끝나 그런 비참한 최후가 온다는 것을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잖아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거야 이건 영원히 사는데 세상에서는 70년 80년 이곳으로 끝나고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위하여 오늘 예비하고 오늘 회귀하고 예수 안에서 피해 공로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나 내 평생에 감사하며 살리라 내 평생에 이 은혜 만족하며 살리라 기뻐하며 살리라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리라 어느 땐가 육체도 끝나고 이 세상도 끝나는 날이 온다 인간의 종말 지구의 종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죄악이 관용할 때 온다 했으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해서는 안 된다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여러분 하루 보내는데 천년 같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주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하루 보내기가 천년보다 힘들 만큼 인간의 죄악을 바라볼 때 힘들겠지만 그러나 인간도 지옥에 가서 하루 보내기가 이 세상에서 천년 보내기보다 훨씬 힘들 만한 고통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엄청난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리고 지옥의 신체를 면하고 천국에서 살려고 예수 피해 공로 앞에 회귀하고 성령 받음으로 의료음의 증거를 삼고 나는 오늘 죽어도 중국이야 만족과 느긋함에 충만하게 된 거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올해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족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그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없어질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함과 경건한 행실과 강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세상은 소망이 없다 하늘은 불타버린다 땅은 뜨거운 체질풀에 누가 없어져 어린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의 권한과 하늘과 해 땅에서 천국에서 시원히 살 지엽이 있지 않냐 요거 놓치지 마라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만 바라봐라 그렇다면 누가 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하고 있느냐 경건함을 가지고 있느냐 산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정신 바짝 차려서 당신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철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는 백년 동안 방주의를 치면서 주님의 목소리에 생각이 있었고 방주에만 생각이 미쳤어요 우리도 평생 살면서 예수의 피의 공로에만 내가 생각이 있고 이 육신이 끝나는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영광의 승리를 가져오고 그날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소동과 고문하에서 화염죽전에 노시 치쳐나오듯이 화염죽전에 니누에가 회의하고 풀려나듯이 죽음에서 벗어나듯이 주님 나에게 화염죽전 목숨 끝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옵소서 이 지구상에선 나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구갈 죄 줄머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잡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잡아야 합니다 내 죄를 회계로 털어놓고 나는 그 피로 구원 받고 그 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회계의 용을 주시옵시고 여긴 모든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후에 죽어서 나를 내 죄를 참당하고 죽으셔서 나를 죄값으로 사망과 지옥에서 건졌는데 이 은혜 무시하면 지옥까요?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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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듯이 예수와 편의점 예수와 편의점 예수와 편의점 내 영혼 지옥의 멸망에서 견뎌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와 편의점 죄의 주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의 내 죄를 용으세요.